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세종청사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거진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예산 150억 원을 아끼면서 곧바로 집무실 건립 단계로 넘어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확실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